당신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문제없어. 오늘은 1월 23일입니다. 1월 23일입니다. 지금은 5시 40분입니다. 지금은 5시 40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답! 하나의 인생입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거듭백 거듭백 거듭백습니다. 서바이벌 초성의 가리. 초성 주세요. ㄷ ㄷ ㄷ ㄷ 도전. 방혹. 정답 배혹. 정답. 다홍. 다홍. 정답이죠. 대하. 더혁. 다홍. 탈락. 덕후. 탈락입니다. 대협. 도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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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활동. 통화. 통화. 정답이고요. 단행. 독훈. 도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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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는데 아까 탈락이었죠. 두일의 대결입니다. 온유와 이지혜. 둘 중에 한 분이 올라가게 되죠. 온유. 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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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도화. 도화. 정답. 달호. 이거 좀 애매한데요. 맞나요. 옥면 달호, 달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달호. 몰라 다른 뜻이 있을 수 있어요. 이야. 이제 골든별에 도전하네요. 271회 골든별에 도전하게 됐어요. 네. 기분 어떠세요? 소감. 생각지도 못했는데 괜히 샤이니의 온유시로 떨어뜨리고 올라오니까 정말로 해외로 진출을 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오늘 뭐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뭐 영어 보니까 해외 진출은 무난할 것 같아요. 네. 영어 잘 하시고. 지금 소감을 영어로 한 마디 좀 해주세요. 땡큐. 다음 중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몸과 아주 가까운 뒤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을 치다는 약점이나 제일 중요한 곳에 공격을 하거나 타격을 가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잡다는 꼼짝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남사당 놀이의 여섯째 놀이인 꼭두각시 놀음을 말하는데 이것을 잡고 논다는 데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주의킬을 가진 먹음입니다. 정답은 벌미?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